먼저 타요, 넌. 아, 됐어, 됐어. 최현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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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차량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. 주방에는 최대한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 거고요. 마지막 한 번 이제 드리프트 기술 보여드리고 반갑습니다. 와... 전에 여기 엠택시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를 있습니다. 제가 금요일로 왔습니다. 저번 금요일날 그때도 컨버터블 네, 맞습니다. 두 분은 그럼 처음이시고요. 네, 처음. 롤러코스터 타 보신 적 있으시죠? 그거 생각하실 텐데요. 네, 저는 그랬습니다. 아마 상상도 하실 줄. 상상도 잘 못해 있나요? 소상도 잘 못해. 신성고하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안전벨트 다 차셨죠? 네. 자, 조개해 주시고요. 오... 우리 가슴에 대해 감사한 분이 남겨주실게요 하나에 따라오세요 우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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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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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iße 지 상상 ito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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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2도 가능한가요? M2는 아쉽게도 후련이에요. 저희 본인으로도 안 써서 아쉽게도 요기능은 없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